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나에게 없는 딱 세 가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이 책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은 황선미 작가님, 즉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책을 쓰신 황선미 작가님의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한중공동개발도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출판이 되겠죠. 그래서 총 4권의 책이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지금 기획 출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실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특히 사춘기 시절에 이 관계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 어려웠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 관계라는 것은 아주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화책으로 엮어서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온 시리즈는 이제 친구관계,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남매와의 관계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더 공감대를 가지면서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두 명의 친구가 쌍둥이예요. 얘가 태주고 얘가 미주인데 미주가 중심인물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어떤 궁금증이 딱 일죠? 나에게 없는 딱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미주를 말해요. 선생님은 첫 번째 이 책의 포인트로 미주라는 인물에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주는 굉장히 평범한 인물로 나옵니다. 나한테 내세울 거는 성격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성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선생님이 봐도 굉장히 성격이 좋은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동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미주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주가 자기한테 없는 그 세 가지로 꼽는 게 뭐냐 하면 미모, 그 다음에 아이큐, 그 다음에 재능, 재주 이렇게 세 개를 꼽고 있는데요. 본인은 누군가 딱 비교했을 때 너무나 평범한 외모를 가졌고 첫 번째, 머리도 딱히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쌍둥이인 태주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하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재주는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성격이라도 좋아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응답관계는 좋은 친구로 나오죠. 이 미주를 보는데 예전에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딱히 굉장히 예쁜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정교 1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뛰어날 정도로 잘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미주라는 인물이 책을 읽는 친구들이 공감대를 가지기에 아주 적절한 인물로 설정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혹은 아시아권 문화에서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또 남아 편애 사상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할머니가 이 태주를 너무너무 일방적으로 편애합니다. 자 편애라는 거는 편자가 쏠려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얘 이 태주만을 너무나 챙기는 거죠. 요즘에는 사실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사실 뭐 선생님 세대 때만 해도 아들을 너무 중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태주는 또 여기에서 쌍둥이이지만 미주보다 몸이 좀 약하고 아토피가 있는 친구로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의 관심이 더욱더 태주하고 쏠리는 게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책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보면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짧게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책의 내용과 관련한 그런 궁금증 혹은 트러블 같은 문제들을 전문가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편애라는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선생님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미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선생님이 싫고 있는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주는 점차 태주를 불쌍하게 여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편애라는 거는 잘못된 사랑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편애라는 거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뭔가 되돌려받고 싶은 보상받고 싶은 심리를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할머니가 결국 그렇게 태주를 편애한다는 거에는 태주에게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게 있는 것이고 태주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태주가 부담을 느끼게 되면 태주가 온전히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게 대부분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강연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기에서도 결국 미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금 숨기기도 하고 자기가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고 고민해봤을 법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미주 역시 그런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할지 나옵니다.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와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서 또 그 친구가 다른 친구와 뭔가 나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은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잖아요.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고학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는 형제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주의 그 이야기는 조금 덧붙여진 이야기로 나오지만 미주라는 인물 자체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쌍둥이 태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지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유치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요즘 청소년도서를 많이 읽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유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뒷부분을 읽어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책을 꼭 추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시리즈를 선생님이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형제관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들 혹시 고민이 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머지 책들은 어떤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남동생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참 별로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했고 많이 싸우기도 싸웠던 것 같고 어떻게 때로는 무심하게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 상담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그 형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안도 되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책에 소개한 바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조건 중에 형제가 있는 것이 형제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것 역시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결국 형제 자매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형제 관계가 너무 불편한 친구들에게 조금 위로의 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혹시라도 외동인 친구들도 사실 많잖아요. 요즘은 선생님 주변을 봐도 외동인 친구들도 외동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외동인 친구들은 외동인 친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만큼 그런 형제 자매가 없는 것 형제 자매가 없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충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또 없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나의 사촌들도 나의 형제들이잖아요. 때로는 오래 사귀고 깊이 사귀 나의 친구들 나의 이유사촌들이 나의 형제와도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리라 생각을 하면서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